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의 고용주인 시누이에게 복수를 하고싶은 불량올케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모 힘들다고 해서 큰 마음 먹고 도와줬더니 결국 5만원을 먹퇴한 시누이 신발 개간네 진짜 안되겠다. 족차야지 원제 하도 부탁을 해서 들어줬더니 결국 돈가지고 개치사하게 구는 시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 나이 29살 이제 5살인 애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개망한 시누이 때문에 아이씨 진짜 너무 열받아서 글 써봐요. 또 복수도 해야하니까 그에 대한 조언과 방법도 얻고싶구요. 참고로 이 시누이는 34살입니다. 남편 누나죠. 얼마전 첫 출산을 했는데요. 듣기로 거의 뭐 24시간 가까이 진통을 하다가 그런데 뭐 이미 양수는 터졌고 그랬는데도 아기가 안나온건지 못나온건지 뭐 어쩐건지 결국 버티고 버티다 못해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막 버티다가 그러다가 몸이 박살난건가? 아니면 망가진거 같더라구요. 아우씨 개꼬시다 그지같은 년. 발받았지 그지같은 년아. 여하튼 뭐 그러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산후 도우미를 한달 썼는데 아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아직 일을 다니셔서 시누이가 낳은 아이를 봐줄 형편이 안되시구요. 듣기로 시누이의 시어머니도 그런거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도우미를 쓰면서 계속 병원치료를 다녔는데 이게요 도우미가 완전히 나간 이후에도 즉 한달이 지난 이후에도 그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건지 저더러 2시부터 5시까지 10번만 아기를 봐달라고 하는거에요. 참고로 열흘이 아니라 횟수로 10번입니다. 특정기간 내에 총 10회 즉 2월달까지 10번만 봐달라. 중간중간. 열흘이 아닙니다. 10번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짜도 정해져있고 뭐 손목이 나가는 바람에 애기 봐주는거랑 설거지까지만 부탁을 한다며 연락을 해왔는데 솔직히 귀찮은감은 있었지만 딱히 할것도 없고 지금은 또 돈도 30만원 준다고 하길래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은 좋은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헐 가서 직접 보니까 시누이 몸 상태가 엄청 심각하더라구요. 특히 다리를 막 쩔뚝거리길래 아니 형님 왜그래요? 하고 물었더니 골반이 심하게 틀어졌는데 이게 무릎까지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여하튼 시누이는 그 길로 병원을 갔고 저는 혼자나마 애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애기가 순해서 그런가 먹는거 아니면 자기만 하길래 먹고자고 먹고자고 솔직히 되게 편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설거지 가스레인지나 식탁에 있는건 하란 소리 없었으니까 그건 안했구요. 그 대신 설거지통에 담겨있는건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시누이가 세탁기를 돌리다가 나간건지 세탁기 웅웅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다가 삑삑삑삑삑 이러면서 세탁기 끝났다 이런 소리도 들리긴 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계약에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신경을 안썼어요. 응 맞잖아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에 저희 아이 찾으러 가는거 이걸 잘 알고 있어서 그런가 5시가 좀 넘을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전화해서 올케 나 지금 어디어디야 택시타고 가고 있는 중이야 등등등 꼬박꼬박 본인의 위치를 잘 알리곤 했어요. 늦지도 않았고 그러다 한번은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늦을 것 같다며 어머님을 대신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 일 마치고 5시에 댁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쪽으로 오신거죠. 여튼 평균적으로 봤을때 저는 오후 4시 30분정도에 집으로 갔던거 같습니다. 30분 일찍 퇴근을 한거죠. 그리고 제가 돈을 좀 급히 써야 할 곳이 있어가지고 그 30만원 중에 25만원을 미리 땡겨받았구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없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헐 이런 미친 일이 막상 끝나고 나니까 그 나머지 5만원을 못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 10번 중에 한 번은 오지 말라고 해서 안갔고 자기가 병원 안간다고 또 한 번은 저희 애가 아파서 못갔습니다. 못간다고 했어요. 또 한 번은 시댁 식구들이 와가지고 못갔구요. 그러니까 약속한 기간 중에 총 10번을 약속했고 그 중에 3번을 못갔는데요. 이것 때문에 5만원을 못주겠다 이겁니다. 아니 당연히 줄줄 알았는데 안주는거야 개빡치게 이 그지같은게 어?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을때 카톡으로 아니 형님 돈 왜 안줘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글쎄 이 미친 시누이가 저 3번을 들먹이며 그거 빠졌으니까 안주겠대요. 와 순간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바로 따졌죠. 아니 형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가 뭐 빠지고 싶어서 빠진것도 아닌데 왜 돈을 안주는거야? 짜증나게 내라! 뭐 대충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드는건지 막 뭐라뭐라뭐라 하면서 돈 못준다 이러더라구. 아 신발 진짜 개빡치네 5만원 가지고 그냥 너무 치사해서 안받고 말았는데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열받아요. 아니 애 보는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순해도 갓난아기 보는거 쉽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 여러분들도. 그리고 치료받으러 다녀야 된다며 하도 알른 소리를 해가지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기껏 도와줬더니 은혜를 원수를 갚네? 진짜 얼탱이 없어서 진짜. 이래서 이러니까 십자가 들어가면 다 똑같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거야. 내 두번 다시는 부탁 안들어줄겁니다. 아 그리고 저 지금 아 뒷골이야 너무 빡치는데 뭔가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번 야씨 그 신호이 진짜 착하네. 일단 불량 도우미에게 무려 25만원씩이나 주다니. 끌 끌 끌 끌 끌 끌. 싱크대에 넣어둔 것만 설거지를 했다. 이야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니 설거지를 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눈에 보인 설거지거리는 다 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 어헝? 그런데 뭐? 개할게 없어서 안 했다고? 야이 개같은 년아! 2번 알바면 알바답게 시간을 정확하게 3시간씩 채웠어야죠. 그랬는데 30분씩 일찍 갔네? 니 하는 일이 뭐 시급 만원짜리 주기 아껀네보지 뭐 만원씩 주기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리고 식탁 위에 있는 빈그릇은 왜 설거지 안 해? 일 대충 보는 사람한테는 1원도 주기 아까워. 대댓글 시급 3,333원인데요. 하루 3시간 10일이잖아. 대댓글 3,333원이라니 당신 참 부끄럽겠다. 부끄러운 뇌야. 하루 3시간 3만원 시급 만원 맞아요. 그지같은 인간아. 3번 이런 모자란게 집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집안도 망조가 들었겠네요. 벌써 공감은 지능순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지능이 딸리면 골반이 틀어지고 손목이 확 나간 사람한테 측은지심도 못 느끼냐. 아이고 30만원에 10번이면 한 번에 3만원인데 그중에 3번이나 안 나간 주지에 뭔 5만원을 쳐달래.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21만원이 맞는거죠. 계약직이니까. 3번 4번 멍청하고 융통성도 없고 개 못다 쳐먹었네. 아이고 세탁기 다 돌아갔으면 좀 늘어질 수도 있는거지. 그거 그냥 냅두면 다 구겨지잖아. 아이고 그리고 아니 설거지는 왜 안해? 그건 계약이 분명 명시되어 있는건데 왜 없다고 해? 계약서에 싱크대 한정이라고 썼냐? 그러나 꼭 뭘 잘했다고 돈 타령이야 이 그지같은게 너같은거 알바로 썼다간 장사 바로 말아먹을거야. 아니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바로 쫓겨나겠지. 아휴 이 한심한 멍청이의 인성도 그지같은 년. 야 너 친구는 있냐? 어? 없지? 이년아. 5번 나같았으면 나같았으면 아이고 형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돈은 무슨 이러면서 그냥 봐줬겠다. 몇번인데 아휴 6번 첫 소절에 쓴이가 좀 못됐을 것 같다 싶었는데 딱 그러네 마음을 좀 곱게 써요.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냐? 너그 신우이 10번 내내 후회했을거야. 그렇죠? 7번 아니 신우이의 몸상태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심각하다면 조금 더 도와주는게 인지상정 아닌가? 야 옆집 아줌마도 너처럼은 안하겠다. 식탁에 설거지거리 있으면 그거 좀 해주고 빨래 다 돌아간 소리 들려오면 널어주고 아니 이봐 너그 친정집에 가서도 그정도는 알아서 돕고 그러지 않냐? 어? 게다가 이건 뭐 공짜도 아니고 돈을 받는 일이면 일단 최선은 다 했어야지. 진짜 25만원이라도 준게 용하다. 아휴 신우이가 보살이니 8번 뭐? 다시는 부탁을 안 들어준다고? 끌 끌 끌 너그 신우이도 두번 다시는 부탁을 안 할거니까 걱정하지마요. 끌 끌 제 생각인데요. 이게 주작이 아니라면 신우이가 쓴 것 같아. 이게 이 글의 신우이가 올케인 척하고 쓴 것 같아요. 우리 올케가 이 지랄을 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살을 이렇게 파먹을 정도로 바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 올케가 쓴게 맞다면 그건 올케가 아니고 올 개지 개. 올게. 어. 그죠? 그죠? 그죠?